세계적인 공격 세계적인 공격 세계적인 공격 저 혼자예요 아직 시집 안 갔죠 왜냐하면 우리 언니가 내 앞에 있는 지금 우리 언니 내가 바라볼 때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되게 똑순이야 그리고 기운은 많이 내려가 있겠네 항상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고 그냥 효녀 같은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만약에 내가 내 부모의 공줄은 없어요 내 부모가 내가 잘 만나서 나를 막 이렇게 높여주고 이건 없어 근데 우리 언니가 지금 물론 혼자인 게 다행이기 쉽지만 결혼을 했더라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고 왜냐면 친정의 시댁에 너무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이리 나이까지 오면서 남자를 안 만난 건 아니요로 보여요 내가 볼 적에는 왜냐면 얼굴도 귀엽고 성격도 성품도 괜찮고 그리고 늦게 조금 공부를 해서 움직여라는 사람인 중에 하나거든 직업관에서 왜냐면 본인 장사를 할 수는 없어요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뒤로 4자로 끝나는 공무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회계사, 변호사까지인데 이 변호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공부줄은 없어 그건 부모의 공줄이 없어서 내가 마음 듣고 공부를 못했다 이런 소리를 하죠 근데 신랑이 본인한테 바라볼 적에 결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자신이 없어서요 본인한테? 그냥 이 집 저 집 챙길 자신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면 친정과 시댁과 내가 양쪽을 챙기기 힘들어서 네 왜냐면 왜 친정 자신이 없는 건 시댁 부모님도 부모님으로 모시기가 힘든 거야 아니면 내 친정이 힘든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야 친정이 힘들고 또 제가 또 여기 집에서 나가버리면 저희 엄마 아빠 더 힘드실 것 같아서 결혼할 기회는 있었어요 결혼할 기회 있었죠 근데 본인이 포기했죠 그치? 대답을 해요 네 본인이 포기했어요 네 그건 친정 엄마 아빠 먹여 살리는 것도 있다고 그러지만 친정에 본인이 형제 일신이 있어요? 네 누구 있어요? 동생이요 남동생이에요? 네 남동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남동생 학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그런 거야? 네 현대판 휴녀 심청인가? 왜 물어보냐면 자 본인의 운기가 내가 내 부모의 공출도 없지만 언니가 시집을 가야 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어 시집을 갈 수 있나 해도 궁금하지 네 그리고 정말 저도 어떤 사람이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지 네 어쩌다 보니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장녀다 보니 남동생이 공부하고 부모님 버는 것보다도 내가 같이 보태주면 좋잖아 그러다 보니 식구 챙기다 보니 나 챙길 시간이 없어서 내가 연애도 마찬가지로 금전을 모을 수 있는 시간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 누구를 만나서 내가 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시댁도 챙겨야 되고 친정도 챙겨야 되는데 어느 남자가 나를 좋아할까? 그리고 내가 친정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던 거야 맞아요 그치? 그래서 포기라고? 근데 시집을 가고는 싶어 근데 다 이렇게 챙기고 싶진 않아 그렇잖아 내가 골라갈 수도 없고 욕심을 안 가졌다고 했는데 욕심이 있어 보이고 욕심을 가졌나도 싶고 우리 언니가 그렇거든 그러다 보니 아이고 근데 부모님이 이 나이까지 먹었는데도 시집가라는 소리를 안 해요 하라고 하긴 하셨는데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그 못 가는 거는 아직까지 남동생 보필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럼? 네 왜? 언니 낳으면 남동생도 아직 어리니까 왜 어리요? 이 남동생이 전보다 어리니까 어리다고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남동생은 옛날부터 엄마 아빠 맞벌이 하셨죠? 네 그래서 본인이 좀 챙기다 보니까 내 동생이지만 내가 꼭 챙겨야 되는 이런 걸로 본인의 각인이 된 거야 생각이? 네 그 지금 남동생이 돈을 벌어요? 뭐 간간히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남동생 같은 경우는 크게나마 움직이질 못하고 크게나마 뭐라 해야 돼 성공을 할 수 있는 팔자가 못돼요 정말 공무원이 되든 박사가 되든 석사가 되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이 사람 지금 놀고 있어? 남동생? 아니요 노는 거 같진 않고 공부해요? 네 지금 뭐 뭘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해? 계속? 그러진 않고 그냥 자기 밥벌이 정도는 자기 밥벌이 정도를 하면은 엄마가 언니가 왜 남동생까지 챙겨야 돼? 아직 자리를 못 잡았고 그냥 그거라도 해줘야 내가 내 부모님이 더 고생 안 하고 일을 덜 하실 것 같고 그냥 내 월급으로 내 생활비를 쓰고 하다못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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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어떤 조그맣게 빚이라도 좀 까면서 살아가야 되고 근데 여기서 내가 시집을 가서 다른 남자한테 가면 내 번 금액을 가지고 나서 친정과 시댁과 내 남편과 찢어 나눠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지금 본인의 자리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시집을 가지 말자 하고 네 마음을 먹은 거야?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누구를 만날 수 있을 것도 나는 누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을 좀 바꿔요 엄마라는 사람 자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람들이 딸이 돈을 벌어서 시집도 못 가고 집에다가 모든 걸 다 하고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거의 없다는 뜻이야 근데 그냥 우리 언니가 내 엄마 아빠 고생하고 오시고 그죠? 그런 것 같지? 그리고 돈을 벌어서라도 내가 보태드려야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내가 여기서 시집 간다 그러면 혼수할 돈도 없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힘들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엄마 아버지 보필도 못 할 것 같고 정말 가정의 언니가 너무너무 이거는 효녀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다 그러지만 너무 내 부모라는 틀에서 못 벗어난 언니만의 마음의 병이 자신이 없는 용기가 용기가 사라져 버린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누가 좋아할까요? 나이도 이제 이 정도 먹었는데 맞아요 그치? 그리고 우리 집안을 누가 이해할까요? 네 근데 본인의 부모님은 돈을 달라는 소리는 안 할 텐데 해요? 딱히 그런 말씀 없으시는데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딱히 또 안 받으시진 않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 본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수연도 못해 그죠? 근데 나는 언니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인드를 좀 바꾸면 왜냐면 이거는 결혼의 운세에 본인이 시집을 못 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본인이 위혼의 팔자 남자의 복은 없어 그렇지만 시집 못 가고 내가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팔자는 아니야 응? 그럴 팔자는 아니야 아 그래요? 근데 언니가 자꾸 포기를 하는 거야 아 내 엄마 걱정해 내 아버지 걱정해 이제 연세가 들어가고 내 동생이 자리만 잡으면 조금 편해지겠는데 내 동생이 조금만 1년만 1년만 오다가 여태까지 왔단 말이야 그치? 그죠? 네 근데 지금 와서 놓기에는 나 행복하고 나 잘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 같아서 언니가 언니한테 사로잡혔다 내년 내후년 아내의 분명히 귀인이 들어와 지금 본인의 운세가 귀인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좀 이해해 주고 큰 부자는 아니야 어? 그렇게 잘생겨 보이지도 않아 그건 모르겠어 근데 또 언니가 포기를 할 것 같아서 그 귀인의 복을 그것도 복이야? 가지셨으면 좋겠어 내 부모는 좀 내려놔 그것도 부모의 복이야 근데 시집 못 가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 딸이 시집도 안 가고 저거 평생 동생 뒷바라지 하고 우리 뒷바라지 했다 그러면 부모님도 눈을 못 감는 거야 그게 불효가 아니야 본인이 시집 간다고 했을 때 자신감이 없는 것뿐인 건 거야 그러면 부모님도 살아갈 수 있는 인정 본인이 동생한테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생이 자리를 못 잡는 거라고 어? 이건 동생 잘못 본인이 키운 거야 네 이젠 본인 생각만 해 어쨌든 섭섭하고 서운할 때도 있어 그쵸?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그게 내 복이라냐고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본인이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언니가 그게 맞는 건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야 근데 나는 오늘 내 앞에 이렇게 점을 보러 온 우리 언니를 바라보잖아 안쓰러워 안타까워 자신감을 좀 가져 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을 해보고 또 부부싸움도 좀 해보고 자식 낳는 고통도 좀 겪어보고 그게 꼭 내가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 친정이니까 그럼 내 동생은 이런 거 다 내려놔 동생이 혼수가 아니고 부모가 혼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개인적인 거잖아 언니도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아가보고 누군가가 나한테 좀 베풀고 베풀기만 했잖아 베푸는 걸 좀 받아보고 살아가면 어떨까 그리고 이 마음 이대로 조강지처로 내가 또 다른 가정을 가지고 내 남편을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식을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좀 내려놓고 이제 손을 좀 뗐으면 좋겠어 각자의 성인들의 부모님의 또 남동생의 운이야 근데 자꾸 거기에 인생에 관여하지 마 내 부모님 용돈은 줘요 그걸로 이제 끝을 내 그리고 지금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본인이랑 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이게 마지막 운세의 남자야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부모님도 그만 시집가라 뭐하라 하지만 당신들 딴 애도 힘들지 근데 자식이 시집을 안 가고 있고 집안 뒷바라지만 하고 그런 걸 고생을 바라보고만 있을 부모님은 아니야 말을 씀을 못하는 것 뿐인 거야 그쵸? 여기서 부모가 나쁘다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솔직히 그러면 또 우리 언니가 내가 볼 때는 언니가 그 정도 언니도 마음의 정신의 병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나는 딛고 조금은 떨치고 조금은 가볍게 부모님은 내가 용돈 드리면 되고 또 내 동생은 자리 잡아야지 누나가 보피를 안 해주면 자기가 생활비라도 더 벌어서 직장일에도 더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굶어 죽든 안 굶으면 죽든 그건 언니의 인생 사이에서 내가 이게 덤으로 책임을 져야 될 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부모님의 자식이잖아 언니의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신간도 없어 잘못하면 내가 부모한테 세례당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부모님이 나한테 그러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그랬거든 맞아요 맞잖아 그치? 이제 자리를 잡으려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내 직장으로도 확실하게 아 불안정한 거야 사람을 만나자니 겁도 나고 그냥 내가 가중이 다 못할 것 같거든 핑계는 내야 되겠고 어?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내 부모는 내려놔 언니 인생을 살아 지금부터 살아도 얼마 못 산다 그리고 행복도 좀 겪어봐 싸움이라는 것도 좀 해보고 남들이 왜 아프지? 남들이 왜 이러지? 화해하는 법도 좀 알고 그러고 살아를 가셨으면 좋겠어 응? 네 이 무당의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지 말고 아 나도 살아볼 수 있네 아 나도 행복할 수 있네 아 나도 어 어 나 같은 초심에 있는 자식을 나같이 만들지 말아야 되겠네 그치? 네 그리고 나도 자식을 낳을 수 있네 네 왜 모든 걸 다 포기하니? 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게 꼭 부모님 남동생 이래서 네 인생을 여기다 갔다가 왜 가니? 그들이 다 가고 나면 본인 혼자야 응? 네 너무 우울하잖아 머리 깎고 비군이 스님이 될 것도 아니고 사무으로 갈 것도 아니고 나이 제한이 있어요 또 뭐 이제 우리 이 쪽으로는 그렇다 본인이 신기가 많아서 무당이 될 것도 아니고 어? 네 마무리 하던 공부가 공부가 좀 있을 것 같아 마무리 해야 되는 네 마무리 치여 그것도 불안 심리에서 너가 잘나가면 안 된다라는 너만의 이 고민이 많단 말이야 우리 언니야 어? 그러니까 자 우리 언니 같은 경우가 자신감 가져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사람이 들어온다 귀인이 그러니 그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 잡아 대답을 해 잡아요 네 거기에서 고민하지마 이 고민이 있었니 내가 이 남자를 재서 진짜 사랑해서 진짜 이 남자라고 하면 내가 부모를 버리는 건가 그치? 네 응 왜 그런 상황에 사로잡히고 왜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 부모를 바보를 만들라 그래 누구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금전에 큰 운세는 없다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일상으로 살아가서 한 여인이 될 마누라가 되고 네 조강기처가 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까 이게 복인지라 본인이 안 포기했으면 좋겠어 살아봐라 그리고 용기 내봐라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내가 다른 내 부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베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알뜰살뜰해서 내 부모 용돈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내 친정에 잘하는 거 싫어하는 남자 없어 무조건 시댁에만 잘해야 되는 그렇지 않아 요즘 그러니 좀 세상을 좀 많이 보고 분명히 본인과 마음이 같은 자와 같은 자가 만나는 인연줄이 들어와 거기도 자기 부모를 애틋하게 보나보지 그럼 같은 자와 같은 자끼리 먼저 포기하지 말고 네 그 운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직은 뭐 연세가 있어서 조금 여기저기 아프지만 큰 병은 없잖아 그렇지 금전 버시는데 문제는 없잖아 큰 돈을 안 벌어서 그런 것 뿐인 거지 어 거기에 내가 요만큼 못되면 엄마 아빠가 더 힘들겠지 아니야 아니라고 안 힘드셔 그리고 딸이 시집가기를 아마 내심 바라고 계실 수도 있어 아 네 알겠죠 그러니 부모의 마음도 읽어줬어요 네 그리고 우리 언니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고 정말 이런 무당을 통해서 정을 통해서 미래를 조금 봤을 때 내 인생도 그런게 있다라는 거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시집을 가려고 진짜 2년줄이 들어왔으면 진짜 2년줄인가 보다 나한테 복인가 보다 응? 어 그인인가 보다 아 그래도 하늘에서 나를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보다 네 그리고 혼자서 부모 만나는 거보다 사위랑 같이 만나면 부모가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죠 네 그죠 그래야 본인 자리야 그래야 남동생도 장가를 갈 수 있어 알겠죠 그렇게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